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닥터케이가 이제 가열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자동록증 발급받고 유관기간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유료회원서비스를 개시할건데요. 자 오늘은 이재성님의 포트폴리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사항들 밀착마크 해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회비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분석방송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VIP 회원 분석포트포트 분석방송이라 하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의미한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안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 종목이 아니라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보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고 안 보시고는 본인들 자유겠죠. 간단하게 시장 내일 점검부터 잠깐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4일째 조정을 받았는데 3일째까지는 양호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조금 안좋은 소식들 나오면서 조금 희청하니까 어저께 거의 처음으로 큰 규모로 2000억대 이상 2760억 규모로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하고 같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도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안좋겠습니까? 당연히 안좋은겁니다. 그러나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올선도 제대로 깨지 않고 가다가 이제 한번 처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양호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정이 어제까지 양호한 것인데 내일 만약에 120일이나 여기 밑으로 20일은 깨기가 힘들겠습니다만 120일을 막 위협한다든지 큰 혼봉을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조정이 깊어지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적어도 일단 야간선물은 올랐습니다. 그거 잠깐 볼까요? 미국이 마이너스 0.25 다우전스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14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0.11 그러니까 미국이 양호한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요거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나스닥하고 만약에 갭 하락으로 쳐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땡겨올리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죠? 요런 식으로 떨어져도 여기 좀 더 보기가 용이합니다. 240일이 이렇게 밑에 있다라는 것만 좀 다르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쬐보 크게 하락폭이 한 90% 이상도 다 말아올리는 상승을 해냈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21일과 120일 정도에 지지만 해주면 별 무리 없고 미국도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조금 흔들림이 심해요. 그죠? 아 플렉시트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유럽이 그리고 경제성장률 내년에 전망치야 좀 상당히 영국이 낮다. 1.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3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2.3 맞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 패스하도록 하죠. 안 정확한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작은 건 확실해요. 3. 몇이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3. 얼마였는데? 3.2로 낮췄던지 2. 얼마였는데? 그걸 낮췄던지 그건 좀 헷갈립니다. 저는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큰 아웃드라인만 잡아가지. 큰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적당한 위치입니다. 박스권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1100원대와 114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주도 제법 있기 때문에 너무 쳐져버리는 것도 좋지 않다. 그냥 여기 안에서 적당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낮춰 잡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틀려서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야간선물을 보게 되면 강부압 정도입니다. 0.09 그죠? 외국인이 붙들어졌어요. 1421개야. 그러니까 뭐 큰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옵션 보십시오. 양쪽 다 까졌습니다. 닥터케이가 VIP 회원들에게는 옵션 필살기 옵션을 리딩할 겁니다. 옵션 계좌 반드시 터놓으십시오. VIP 회원들은 다 억단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거금이라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옵션도 적절하게 해친 기능으로 쓸 겁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닥터케이는 구사할 수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해외 선물까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강점이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선물옵션 계좌 터놓으십시오. 옵션 대박 한번 자 한번 날지 안 날지 모렸습니다만 추라해야 할 겁니다. 전략 다 수립되어 있어요. 무료로 못 드립니다. 대박나가지고 10배 나고 하는데 그걸 무료로 왜 드립니까? 무료로 드려봤자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아주 냉정하게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톡톡히 넣겠어요. 그죠? 됐습니다. 대상 나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라이언님 세 장 있잖아. 극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략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이언님한테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 말 맞잖아 누구 말 맞다나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바로 회원 가입해버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쳐졌을 때 위로 양봉 정도만 세우면 별 문제없다. 근데 상당히 여동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동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흔들흔들 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염두에 두시고 여기 만기엔 별 문제없다. 내일은 아 월요일부터 2160정도 라인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없을 텐데 아마 20일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강력한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걸 약간만 올릴게요. 요렇게 올려놓을게. 그죠? 요게 노란선 밑으로만 되게 심하게만 안쳐지면 별 무리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도 자 비교적 여기 각도가 가팔라요. 근데 좀 스무스하게 올라왔죠? 최근에 최근에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가지고 좀 쉼없이 올라왔는데요. 왜? 코스핀은 좀 쉬어줘야 될 것 같고 돈은 올리기 싫고 코스닥에 좀 들어가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장난 아니게 사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두 달 사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증권 뉴스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듣거든요. 한 번 쓱 들어보면 제 의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내 생각하고 갔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실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쭉 바닷건에서 사고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나간 이야기 좀 하자면 이런 바닷건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이 저는 개미란 말 되게 싫어해요. 일반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렸을 때 444435 44435 44435 한 번 들어와 볼까 하면 한 번씩 출렁거려가지고 겁나게 만들어서 더 못따라오기도 만들고 여러가지 사항들 때문에 한 번 속도 조절도 하고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선물옵션 포지션 때문에 한 번 흔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사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던지느냐 우리 아무 생각 없는 공부 일도 안 하고 돈 벌어보겠다고 눈에 멀어있는 돈벌이에 눈 멀어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도르기 시작할 때 그때 던집니다. 그러면 폐대기가 치지면서 역시 개미들은 누구의 밥이야 이러는데 당연하게 밥이 될 짓을 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 일도 안 하고 돈 엄청나게 질러가지고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죠? 그래 나갖고 무엇이 맞고 안 맞고 주식하면 안되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신이 공부 일도 안 한 거 생각 안 해보고 그죠? 주식만큼 공부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때 그냥 전화로 부동산 그 표 그 뭡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고 계약할게요. 지금 쏩니다. 돈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거든요. 분명히 전세빵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얻는데도 별 거 다 알아보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3천만 원씩 사는 거는 양봉 은봉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누가 좋다더라도 바로 사버립니다. 틀렸습니까? 제 주변에 있어요. 제 주변에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경우는 아닌지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학 박사 박박사 박기영님이 아 너 발음 좋아졌어 그죠? 법학 박사 박박사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잘 되는지 제약바이오 업종 그래프 60일 돌파한 것 같다. 어떻게 보느냐 저는 사실 업종 그래프 같은 그건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봐도 그 업종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적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업종 대표주들 종목을 한 5개월 개씩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별로는 안 봐도 크게 뭐 이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 박박 기는 것도 있지만 슬슬 돌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몇 번 봐야 돼요? 혹시 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거 안 봐가지고요. 의약품은 아닐 거고 몇 번 봐야 됩니까? 법합박사 박박사니 번호 알고 있는 업종 이거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한번 해볼까요? 없어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보기보다 업종별로 안 봐도 종목별로 잠깐만 나중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들어왔으니까 제약바이오 저쪽 어떻는가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 종목들 몇 개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미리 코스피는 조정받았고 코스당은 약간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돌파한다? 베리 굿입니다. 밑으로 좀 쳐져도 20일권은 안 깨는 700정도만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다. 우리도 쉼없이 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좀 챙겨봤고요. 일단 생각난 김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잠깐만 돌려보자면 셀트리온 밑으로 까졌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짝 돌려내리려고 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살짝 돌려내려고 하고 있죠. 바이오 매듭이 너무 아까운데 날라가고 있고 한미약품 큰 양봉 하나 세웠고 종근당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고 유한양행 위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지스 별로고 대용제약은 날랐고 신라젠 이제 자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은 벗어났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죠? 코드 모르신데 60위를 돌파하는 듯 했다. 그죠? 20위를 돌파는 못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안 받지만 그래서 여기 업종 대표주 성격을 띄고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완전 밑으로 받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슬슬 돌려내고 있으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3행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셀트리온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23만원권 정도 이제 여기 올라타면 조금 관심을 가져보기는 할 거에요. 올라탈 때 쫓아가기보다는 살짝 늘려줄 때 늘려줄 때 재반등할 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은 있구요. 이제 밑으로 완전 거꾸라지어 있기보다는 반등도 가능한 구간대로 완전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관심을 했어요. 옛날처럼 완전 접근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모양을 만들어내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보면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석님의 포트폴리오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잠깐 읽고 있어요. 자 삼량식품 재석님 있으면 1번 자 삼량식품을 69,500원 69,500원? 언제 샀죠? 언제 샀지? 고객님한테 반말할라니까 좀 그렇지만 전체보다 나이 사고면 그냥 친근감을 빨리 친근해지기 위해서 말을 편하게 합니다. 버릇이 없어 소용은 아닙니다. 언제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이번주 지나면 내가 얼굴 볼 거니까 그때 말 편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아직까지 약간은 어색해. 지금 매술단가 정도인데 보면 여기 여기 권력이 좀 취직권이었는데 무너졌거든 이렇게 많이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정의 역할을 할 거야. 아마 7만 2천원 7만 2천원과 7만 6천원권까지의 저항을 받을 거다 예상을 해야 되고 5개월 됐다. 5개월 돼서 물타기 물타기 했다. 왜 물타기 하느냐? 5개월이면 재석이는 재석이는 단점이 하나 딱 보여. 이렇게 내리 꼽히는 걸 저점 그러니까 저점 매수한다고 좀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드도 리드는 어떻게 했냐? 리드 가지고 있냐? 어떻게 했냐? 가지고 있지? 아마 볼까요? 잠깐 다른 채팅방에서 유료 채팅방에서 개물려 가지고 있는 리드 한 달에 50% 수익 내주겠다 했는데 50%는 개뿔 개박살이 나가 있는 정목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인가 샀대. 그러니까 이렇게 꼬꼬라지는 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꼬꼬라지는 건 아직 그대로 내려갔네. 이야 참 이제 잡주는 하면 안 돼요. 닥터케이가 우량주 위주로 접근해가지고 뭐 2% 올라갔다고 좋다고 예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속이 양도 안 차죠? 안전하게 10%씩 먹어가는 게 낫지. 7% 10% 우리 현대건설 같은 거 작게 먹었습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이번에 끊어가 먹은 게 7% 아닙니까? 그것만 먹었습니까? 그 앞에 또 먹었잖아요. 한 3번 먹었는데 벌써? 그게 낫지. 안정적으로 불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림 심한 건 잘못 들어가면 착살난다. 그러니까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몰라도 밑으로 꼬꼬라지는 걸 자꾸 싼 가격에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고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저항권이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전자점 부위가 깨지면서 낙폭 심했는데 물타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잘한 거 아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싶고 일단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자 그러나 옆으로 살살 조정받고 있으니까 밑으로 크게 깨지 않고 여기 120일만 훼손 안 시키고 적당히 하루 이틀 늘리다가 위로 띄우면 8만 건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7만 9천 건까지 그 이전에 여기 정고점인 7만 천 원을 잘 뛰어넘어야 되겠죠. 뛰어넘을 때 장대양봉을 뛰어넘는 게 좋다. 그리고 기관에 관심이 약간 있고 정리하자면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하고 여기도 바닥에서 치고 올릴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받고 다시 목표치 인근 정도만큼의 강한 상승세 나타냈고 그렇다면 적절하게 조정받으면서 하루 이틀 자 이것도 그러면 또 그거 적용해보죠. 자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탁트케인은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몸에 베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을 몸에 베이게 만든다구요. 이거는 조금 조금 케이스가 깔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한 7일 올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며칠입니까 5일이죠. 그죠 여기 여기 정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약간 처지기 시작한 부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 차치하고 비교적 여기서 오른날만큼 비교적 올랐어. 그거는 인정되시잖아. 그죠 날짜가 터무니없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오른만큼 7일 정도 되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한 5일이니까 하루 이틀 5일 안에만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시간이 시간이 재석아 알겠니 형이니까 말 편하게 한다. 국수 한번 먹으러 갈게. 어제도 해야겠지만 국수 허벌나게 좋아한다. 그래서 적당한 하루 이틀 정도 다음주 그러니까 만기일 정도 이내에 큰 흔들림 없고 적당히 가고 그럼 이평성들 막 올라오거든 그때 양봉 딱 박으면 위로 올라간다. 8만원 정도 가면서 플러스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너무 120일만 안 깨는지 여부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한 모양이니까 120일만 안 깨는지 잘 살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놔 옆에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봐봐 형하는거 잘 봐봐 여기다 할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른클릭 12년인가 추식했다니까 할 줄 알겠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메모 추가 메모 입력 메모 입력 딱 하는 거야 그리고 120일 딱 적어놓은 거 120일 지지 여부 이렇게 암호를 딱 만들어놓고 딱 나중에 옆에다 갖다 대면 나와야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아 121일 체크 병인은 마냐 병이 있냐냐 병이야 없냐 오 해주 해주 왔으면 오빠한테 인사를 빨리빨리 해야지 오빠 굿모닝 이렇게 응 하하 쪼목 들어오셨네 딴 때보다 26분 있네 1번 눌러 예이야 출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닥터 K 얍삽한 놈 아니다 돈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뒤통수 갈기고 나가는 놈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그랬지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야 앞에 축제류 좀 끊으라 했을 때 조금 끊어줬으면 좋았고 그날 어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시장 상황에서 밑으로 빠지는 거 보이면 던져야 되는데 지금 지금 하락폭이 좀 있잖아 그죠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좀 걸렸어요 한 두 명인가 세 명이 안 안 던지고 들고 계신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JJ도 들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제가 100% 케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케이스를 몇 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자 위로 상반까지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밑으로 까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일이 깨지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0일이 장대엄봉으로 깨지면 던져야 된다 7번 던져야 된다 7번 아니야 그냥 버텨도 돼 장대엄봉으로 5% 까지는데 버텨도 돼 8번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있어도 되는지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딴 거에 신경을 막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평소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러한 20일이라든지 떨어지는 장대엄봉이 있으면 들고 있으면 안되고 던져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못 던졌으면 늦었으니까 그죠 추가로 하러 가면 조금씩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반등하면 조금 더 들고 있어보고요 이게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공매도 과외종목도 지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죠 반등한다면 20일권 인근인 5만 5천원 정도 가면 적당히 줄여내시고요 밑으로 쳐지면 줄여내시 밑으로 쳐져도 줄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20일 돌파한다면 그죠 더 좋겠으나 지금 상당히 이거 어닝쇼크인가 나와가지고 좀 출렁거렸다 하니까 어저께 못 던진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엇갈린 전망이랍니다 일단 여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제 한번 탁 쳐졌다 하더라도 요렇게 돌려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닝쇼크 발표하기 전에 그런 기관 외국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외국인 애들이 형들이 바볼까요 이거를 어느 이야기 했습니까 바이올메드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바이올메드 이날 관리 대상 종목 잘못하면 영업적자 나가지고 될지도 모른다 제가 그랬어요 와 큰일났습니다 다 던진했습니까 사고 싶은데 그냥 일단 배제는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저는 인정하기가 좀 그렇네요 날라갑니다 이야기 들었죠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봅시다 어닝쇼크 나왔다 치죠 어닝쇼크 나와서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을 외국인들 보십시오 외국인 비중이 여기부터 저점부터 비중이 슬슬슬슬슬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외국인 비중이 슬슬슬슬 늘어난다구요 어닝쇼크가 날짜를 외국인 형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귀에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죠 오스템 아니라도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은 안드는데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곤란하거든요 첫번째 시나리오 위로 반등하면 일단 다행이다 생각하시구요 60위를 깨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강도가 이렇게 너무 세다 싶으면 다 던지는게 낫다 나중에 올라올 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만약에 쳐지면 다시 사지 마십시오 다시 사지 마시고 다른 우량한 종목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첫번째 빠지면 손절한게 낫겠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두번째 반등하면 21건 인근까지는 반등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적당히 밀리면 일부 축소하시고 돌파하시고 돌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적당히 청산 하시는게 좋다 올라갔을때 대퉁여 내려오면 그것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못 던지는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반등 나올 때 적당히 한번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병현은 일렬도 없냐 이야 열심히 일하네 음 잠깐만요 옆에 차트 날라갔어 하아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업한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아쉬워서 몇마디 하는데요 개업한 집에 와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개업한 집에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간다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에휴 그래 잘하는거 한번 보자 물론 말은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나가는게 여러분들 개업했다 아닙니까 제가 개업한지 하루 됐어요 개업한지 좋다고 2년동안 무료로 여러분들께 하다가 이제 저도 개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구요 아니면 그래도 무료는 저는 무료로 방송하는거 안 멈출 겁니다 그랬는데 소금을 때려 뿌리면서 나간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좋은 말로 물론 그게 진심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됐구요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앞으로 좀 더 덕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께요 잠깐만요 식혀놓고요 끝까지 다 덕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원래 아닌데 뒤통수 맞아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속성이 나간 사람은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에 달면 그냥 입에 삼키고 있다가 조금 쓰면 그냥 뱉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크게 놀랍진 않은데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쇠유리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쇠유리는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정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저도 농담 비슷하게 장난치면서 되게 정이 쌓여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쬐법 울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한 1,20분 울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됐어요 쇠유리 방송 들으면 다음에 돌아올 거지 건강하고 쇠유리란다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 97,020원 단가가 왜 이래 쇠석아 왜 단가가 왜 이래 다 봐봐 우하향이잖아 본인의 단점 확실히 알겠다 모르겠다 본인의 단점이 자꾸 우하향하는 거 자꾸 달라들어 쇠석아 국수마냐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주식하면 안 돼 이 주식은 내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보면 본인의 스타일들이 나온다고 본인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빠진 게 좀 싸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닥터케이와 같이 하면 아마 그러한 단점을 많이 커버하고 나면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단점이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 접근한 종목들을 보면 대략 그래 올린 거 물린 거 보면 전부 역배율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정배율 때문에 하면 돼 본인에 대한 맞춤 처방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알아듣겠다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 꼭대기 말고 이런 거 숙제를 내줄게 이거 벽에다 갖다 붙여 같은 종목이니까 이런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데서 아니면 하지 마라 벽에 갖다 붙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프린트 해가지고 국수 많은 데 앞에다 딱 붙여 국수도 중요한데 국수 팔아가지고 힘들게 벌은 돈 주식에 갖다 박아가지고 한방에 날아간다 틀렸어? 맞잖아 이거를 주방에다 갖다 붙이든지 카운터 앞에 갖다 붙이든지 손님들이 뭐라 물어보면 아 제가 경제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린 거는 일단 숨기고 물린 거는 숨기고 아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도 돼 이야 어디 저도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볼까요? 이러면 일단 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해줘 잠깐만요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화장실로 번뜩 달려와 아 농담인데 그쵸? 본인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릴게 본인에 대한 처방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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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이렇게 우우 하향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이렇게 하락하던 데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 밑에 있는 습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우 들어와 해줘야 드럽지 아우 들어와 어? 기억이 날 거야 이제 발바닥 밑에 있는 티눈 내지는 습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 들어와라 진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줄 때 해라고 하락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알겠지? 이거 프린트 프린트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끝이야 무슨 라인? 냉라인 냉라인이 뭐라고? 모가지가 따여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잖아 못 올라온다 여기 근처도 못 갔어 그러니까 대박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올라오지도 못해 대박 안 좋아 이거 끝장났어 그냥 그러면 앞으로 잘 갈 거냐 별로일 거라고 일단 생각 들고 본인 가격이 9만7천 원이니까 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여기 여기가 9만8천 원이잖아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아 저점 부위가 여기거든 여기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치고 간다면 약간 프로순 날 수 있겠네 120일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장황권이거든 그럼 전략 잘 메모해 둬야 돼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쳐지면 던져 그냥 완전 역배율로 다 가는 거니까 여기 밑에까지 꼬라박는다 8만원까지 그러니까 던져 다 던지기 뭐하면 조금씩 조금씩 던져나가 조금이란 거는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씩 그렇지 않고 반등 넣으면 20일 올라타면 좋겠어 20일 올라타고 9만3천 원권까지 만약에 강한 반등세 넣으면 일단 좋고 더 강하게 넣으고 슬쩍 밀리고 그 다음에 또 강한 반등이 나와야 9만8천 원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욕심 버리고 9만8천 원권 정도에서 밀릴려는 초진보험 거기서 그냥 적당히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락 추세 못 돌려냈어 그 다음에 블루콘 블루칩도 있네 포카칩도 아니고 블루칩도 있네 4,700 전부 다 물려있네 4,700 20원 야 재석아 이거 전부 다 어디 유료방에서 물린 거야 유료방에서 가르치준 거야 아니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한 거야 또 희한하게 또 근처는 다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별로 안 좋은 자리에 다 있다 가봤자 겨우 번전될 만한 자리 다 있다 이것도 그냥 길게 볼 것도 없어 이게 전부 하향이잖아 전부 다 본인도 이야기했잖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종목으로 이상한 거 샀다 싶잖아 지금 전부 다 꼬깔아지고 있는 거 샀어 그러니까 안 좋아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결론 간단해 여기 깨졌던 전저점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안 좋고 60일 여기 지지할 가능성 제법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빨리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래야만 4700원 정도 갈 수 있는데 여기 좌왕이 한 번에 안 넘어갈 것 같다 본인 본전 인근까지 갈 것 같기는 갈 수도 있는 모양까지는 돼 있는데 그것은 강한 돌파를 해내야만 가능한 거고 밑으로 쳐지고 내일이라도 위로 강하게 당겨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지지부지나 할 거다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끊고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하게 돌파한다면 본전까지는 어느 정도 노려볼만 한데 외국인이 조금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다고도 말하기 힘들어 거래량도 너무 없어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올라가면 적당히 본전권에서 이거는 들고 나와야 된다 추세가 연락이 안 좋고 박살이 났고 옆으로 비실비실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트넘 바이오 해주도 절반 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부 다 보면 모양이 이상해 볼래요? 모양이 이상하잖아 이거 봐봐 이런 모양이 들고 있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주는 여기서 샀어요 올라타기 전에 샀다고 혼났고 맨날 혼나 전부 다 여기서 산 게 잘했다 안 그래요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산 거는 오히려 더 잘했다 그래 가격을 더 줘도 근데 밑으로 깨질 때 그대로 돌고 있어서 손실 구간이다 본인은 19,300원이니까 19,300원 전부 다 그래도 영 희망이 없진 않네 이것도 간단해 밑으로 쳐진다 바로 손절 바로 손절 밑으로 이거 17,800원 깬다 바로 손절 만약에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것도 본전권 정도 2만원권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그 정도에서 청산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이넥스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 더 해주도 똑같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산 가격 잊어버리라니까 그거 가지고 가슴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 끙끙 거린다고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손실이 커서 못 던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손실이라던 게 안 올라간다니까 내가 산 가격 다 잊어버려 특히 유료방 회원들 산 가격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주가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내가 쫙 위에 사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지금 손실 크다고 안 던지면 되겠냐고 이것도 안 좋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네 그래도 최근에 방송 좀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방송 짜고 그래도 며칠 들었잖아 같이 여기가 깨지면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두드려 맞잖아 어제 하루만 해도 4% 가까이 두드려 맞잖아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게 좋으려면 여기서 더 가야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어머나 어머봉 병인은 이런 데서 어머나 저쩜 매수하고 사지 병이야 까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하니까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짜증나지 그렇게 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 안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형이 깊은 뜻이 있다고 까는 거 재밌어서 자꾸 깔 것 같아 노우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머리에 막 박히지 야 그렇지 나는 이게 음봉이 큰 것도 모르고 지지권이 있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평소에 생각했겠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절반 이론도 훼손됐잖아 여기에 양봉이 절반 이상 깨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절반 넘게 깼어 3분의 1 깼어 안 좋아 긴장해야 돼 만약에 갖고 있더라도 이런 데서 만약에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던졌어야지 무조건 거의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야 바이넥스가 11,500원이니까 야 언제 샀냐 이거 언제 샀는지 날짜 한번 짚어줘봐봐 이거 그래야 좀 더 확실한 분석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데서 물려 안나 또 그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여기가 딱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나마 올라가야 돼 어 처질나네 여기서 던지기 시작해야 되고 여기는 아닌 거야 비중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분명히 어 더 빠지면 또 더 줄여야 되고 다 던졌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11,500원은 매도 못했다 11,500원은 본인 가격대 정도 되네 자 그래서 밑으로 더 쳐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더 쳐지면 다 던져야 된다 반등하면 조금 더 버텨본다 반등하면 좀 더 버텨본다 근데 더 쳐진다 그냥 던져버려 밑에 땅굴 파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 이것도 완전 이런 거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하고 달라요 빠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건 위로 올라타면 홀딩 밑으로 빠지면 축소해 나가라 아 어째 브러스 난 게 하나도 없냐 아 전파기지구 이거 괜찮아 보여요 저번에 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전파기지구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한 거 기억나는데 한번 봅시다 그렇잖아 전파기지구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이건 브러스 났네 그래도 2580원 너무 가벼운 게 많아 너무 가벼운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안해 이 앞에 한 번 봐봐봐 잠깐 나중에 표해놓고 2580원이니까 이거는 뭐 대략 그지 언제 샀냐 여기 샀나 거기 샀다 해도 나는 별로 점수 좋게 주고 싶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전부 꼬리야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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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정적으로 국수 말겠냐 재석아 어 얘 예를 들면 우와 장태양봉 이거 몇 프로 갔는가 한번 보자 상한가 갔었네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 어떻게 된 줄 알아 12% 빠졌다고 12% 이거 보이냐고 어 얘 상한가 어 얘 국수 말고 딱 갔다 오니까 밑으로 쭉 빠져있는 거야 사람 정신 병자된다니까 잘못하면 전부 윗꼬리야 2000원짜리고 하지마 이런거 경협주 플러스 5G 5G에 이제 통신만 늘어나면 전파 기술 좋아진다고 어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고 지저분하잖아 여기 깨고 내려오면 차익실형 그냥 다 해버려 20일 깨고 내려오면 차익실형 전부 다 해버려 밑으로 여기까지 열려있어 지저분해 개 지저분해 강하게 3000원을 목표로 3000원 딱 깜짝 던져버려 그냥 아니면 국수 많은 내내 보면서 국수 많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큰 국수집이잖아 대구에서 최고 유명한 근면성실이라고 여러분들 대구 사시는 분들 있죠 근면성실이라고 사장님입니다 가서 국수 한번 먹어보십시오 돈가스도 있답니다 애들 됐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적당히 있으면 한 절반 팔고 윗골이 약간 달면 막 흔들흔들하면 다 팔아버려 완전 지맘대로 흔든다 그러니까 뿌려스난거 까지지마라 퉁명을 내릴게 벙거 토해내지 마라 아모텍 핸드폰 부품관료전자잖아 1 2 3 4 5 6 7 너무 많아 종목이 4종목 이상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관리 안 돼 관리 안 돼 너무 많으며 아모텍은 이제 하락 추세는 돌려내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잘 안 하려고 우리도 지금 우리 산업 LS 산전 들어가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타기를 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잘 못 가네요 그죠 그러나 여기 LS 산전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것도 손절입니다 손절인데 반등 한번만 해주면 웬만큼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전절라인 안 깼으니깐 좀 더 지켜봅니다 자 아모텍도 그와 비슷한 모양이다 이거 핸드폰 부품이란 거 알고 있거든 좀 더 한번 볼까 전저장비 이거 정도 공부를 하면 좀 되나 옛날에 십몇 년 전에도 이 회사 많이 봤거든 신소재 전자파 자폐 됐어요 제가 옛날에 알기로 핸드폰 부품하고 관련이 있다 알았는데 뭐 병이 와 좋겠다 야 병이야 그래서 내가 병이를 좋아하잖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아 응 유머있고 그치 딴 사람 딴 사람한테 웃음 주고 자 아모텍은 22,360원 아 미치겠어 전부 다 꼬꼬라지 있어 전부 다 꼬꼬라지 있어 아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안 해줬는데 이러한 종목들 본인이 선택했나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듣고 했나 그거 한번 먹고 싶다니까 그래야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지 내 판단에 의해서 다 샀다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받았다 좀 이야기해달라고 누구한테 추천받았으면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게 그래도 좀 문제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만 고치면 돼 일단 아까 말했던 거 밑으로 꼬꼬라지이고 우하향하는 건 절대 안 본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그것이 저점 매수가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오른쪽 올라타는 거 한다 무방에서 받았다 무방에서 받았다 아이고 닥터케이는 무방이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최근에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그렇지 3회 날라댕기고 했는데 무방애들 무방애들 본인들 검정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지 검정하고 해야 돼요 수익 잘나가는지 보고 해야지 그러면 걔들하고 깎으려고 하면 돼 걔들한테 추천받았던 거 반대로 딱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 똑같아 똑같아 밑으로 쳐지면 곤란해 61 밑으로 쳐지면 곤란하고 올라타면 첫 번째 21,500원 까지는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돌파하면 여기 가니까 돌파하면 플러스 나네 플러스 여기 121건 정도인 23,000건 정도만 좀 노려라 그리고 또 튕겨 내려올 거야 그때 그냥 끊고 놓아라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이재석 고객님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끝냈고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하고 싶으면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창의가 궁금해하는 종목 다시 한번 좀 짚어 가자면 HLB 하고 미포조선 HLB는 우리 에듀 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좀 체크해 볼게요 HLB HLB가 하락 추세에 돌려내려는 시도는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설명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돌려내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기 이제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다가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조정 받을 때 월선 안 깨는 여기 정도 75,000원 정도 안 깨야 되고 가볍게 조정 받아야 되고 돌파는 강하게 해야만 팔만 한 3,4천원 이상 노려본다 그러나 한 번에 그 이상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그렇다 이렇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 위에 있는 2평성들 다 저항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만 한 3,000원 정도까지 정도만 노려보면 될 것 같다고 에듀님 하고 그리고 창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왜냐면 창이가 11만원대 들어가서 깨졌거든 이거 11만원대 들어가서 깨져가지고 팔만원 깨지면 안 된다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팔만원 딱 던졌다고 그래 그러면서 갈아타면서 천만원 이상 벌어냈잖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주야 무슨 말? 지금 창이 선수도 11만원에 물려있다가 중간에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바빠가지고 조용했다가 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HLB 아직도 물려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팔만원 깨지면 던져 던졌대 안 쉽거든 그 다음부터 갈아탔기 때문에 셀트련도 먹고 하나 캐피탈도 먹고 등등등등등 그 먹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거지 손절은 했지만 혜주도 셀트련 위에 물려있는거 가격 딱 잊어버리고 던져 내지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던져야 될 차리다 싶을때 던져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게 훨씬 빠르다 그 종목 본전 갈 때까지 기다리면 본전 언제 올지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HLB는 그렇구요 20일 반드시 지지해야됩니다 너무 회장님 하면 좀 그러니까 네 회장오빠 이렇게 알겠지? 너무 회장님 하면 좀 그렇잖아 회장오빠 네 회장오빠 이렇게 요게 20일을 안깨야되요 중요한거 안깨고 스무스하게 옆으로 가고 위로 강하게 돌파야된다 그리고 현대미포에 과심있다 했는데 조선주가 조금 불안해 뭐가 불안한가면요 여기 보면 여기 강력한 추세가 깨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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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벌써 넥라인이 좀 깨진거거든 뭐 원래 60일이 넥라인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격이 크잖아요 그럼 20일 깨진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에는 2번 눌러 이렇게 이격이 클때는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부위가 60 21선이 깨져도 추세가 확 무너진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일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라고 내가 이야기했다고 여기 올라가다 튕겨내려면 여기서 한번정도 수도박이 있지만 왔다갔다 하다가 푹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뭐로? 하락ABC로 이거는 어 프린터 스크린에서 또 강의자료 할 때 한번 또 좀 전달해야 되겠네 잘 안보이던 패턴이거든 뭐라구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가슴이 쓰려요 아시겠습니까? 가슴이 쓰려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이 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슴이 쓰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냉라인에 냉라인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고 이걸 구글로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그거 메모를 적어놓고 해야되겠어 내가 쭉 디자이너 출신이라 했는데 무슨 디자인인지 좀 알려줘 패션 디자인인지 아니면 뭐 가구 디자인인지 악세사리 디자인인지 좀 알려줘 패션 디자이너 같으면 오빠 옷 하나만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실비를 내가 제공할 생각도 있어 그리고 사랑을 듬뿍 더 주도록 할게 하하하 양양이한테 부탁했는데 양양이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쌤 재봉틀 없어요 하하하 까였어요 하하하 잠깐만요 이십일도 냉라인 역할을 한다 이격이 클 때 이격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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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이 클 때 21 이탈도 넥라인 이탈 잘못하면 하락 A, B, C A 잘못하면 B, C B, C 로 크게 빠진다 이렇게 딱 해놓고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야 혹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해 무슨 디자인인지 물어보는데 자 이격이 클 때는 21 이탈도 21선이라 해야 되겠다 21선 이탈도 맥라인 이탈 이거 본다 그죠? 잘못하면 하락 AB 스쿨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이걸 프린트해서 클린합니다 어떻게 된다구요? 이것이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못가서 여기가 튕겨 내려오면 여기가 튕겨 내려오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A, B, C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그죠? 하락 A, B, C 그죠? A B C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스크린합니다 넥 라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넥 라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넥 라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넥 라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헌기님 어서 오세요 최영이는 어디 갔다더니 왔어요 최영이 귀여워 죽겠어 안녕하세요 대장님 맞아요 귀여워 죽겠어 아따 죽인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현대미포도 좀 부담스럽다 현대미포 어디갔냐 현대미포가 여기 60일 지지해서 올라타는 것 까지 좋은데 여기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면서 대박이 했기 때문에 20일 좀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 주식이 괜찮아지려면 20일 대박 뛰 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서 이격을 점점점 좁히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평선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로 뛰우는 66,000원을 뛰어 넘어가야 오히려 좋지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자무대가 여차이가 밑으로 59,000원 깨지면 안좋으니까 일단 관망해라 그랬습니다 건망하십시오 이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조선주가 별로에요 대박 깨졌잖아 대우조선해양 뭐 인수 소식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잡주도 아니고 이런게 다 있습니까 그죠 삼성중공업 우리 서정원님이 잘 빠져나와서 다행입니다 던지 나가라 그랬거든 그런걸 몰랐다면 4년동안 물렸었거든 8,400얼만가 야 끊어내고 이제 뭐 플러스 내고 나왔어요 된거 아닙니까 닥터케일 몰랐다면 과연 던졌을까요 그죠 과연 던졌을까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던지는 매도시그널 확실하잖아요 그죠 먹은걸 안토해낸다 그래서 아 조금 지금 조선주가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j 대한 대한통운 박스코 상단 장대양봉으로 돌파 시도한다 잠깐만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박스코 상단 장대양봉으로 돌파 시도한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업종 아니야 왜 별로 안좋아 다 말아먹었던 회사들 있잖아 오타가 왜 이리 안와 으응 어? 난 노지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6% 외국인 매수 많고 그래도 좀 우상향이네 그지 오랜 기간동안 여러분 솔나무 님이 오늘 안계신거 같은데 이거 보세요 지지저항이 참 상당히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월봉에 보니까 지지저항 딱 나오죠 여기 가니까 딱 딱 딱 정하다 한단계 레벨 하나 업어 여기에서 놀다가 이게 깨지니까 이거 abc 놓으네 야 이거 아까 말했던 그 abc가 이거 딱 적용되는 겁니다 완전 정확하게 딱 적용되네 그죠 어떻게 적용된다 여기를 돌파하니까 여기 여기 고점 여기를 여기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넥라인 깨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예로 딱 보여주면 되네 넥라인 이탈시의 예 그 다음에 아 이거 말고 넥라인 이탈 후 abc 하락 하락 파동 그대로 예시가 딱 나오네 야 이런거 책에 딱딱 넣어주면 얼마나 이야기 좋아 이렇게 해줍니까 잘 안해져요 넥라인 딱 깨지니까 abc 딱 빠집니다 와 딱 끝내주네 바로 얘가 나왔어 아주 기분 좋은 얘 하나 딱 캡치했어요 그죠 이래가 프린트 스크린 나중에 강의 자료 책에 다 넣을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부하기 좋게 해 드리려고 하는거에요 넥라인 이탈후 넥라인 이탈 10시 아까 그거하고 연결되는거죠 그럼 한페이지에 딱 이 두개 넣는거에요 여러분들 abc 됩니다 요거 그 다음 보실래요 하면서 딱 보여주면 이렇게 딱 이탈 되니까 딱 보여준다는거죠 하하 그래서 하락 abc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해냈어 그러면 16만원만 지지하면 별 문제없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16만원을 딱 지지하네 여기서 샀어야돼 16만원에 지금은 연락이 올랐네 단기간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잖아 지금은 손가락 빨아야 된다 부담된다 눌려주면 21건 정도 오면 17만원건 정도 오면 뭐 생각해보겠으나 일단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한단계 레벨업 한다면 여기를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왔다갔다 하더라도 여기를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 높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봐라 쫓아가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나 잠깐만 여기 왜 카카오 구나 이게 아 이렇게 돼야돼 지금 유상해 헌기님이 이런거 좋아할거 같은데 하면 안된다 잘못하면 다음에 큰일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꼭대기 있는거 쫓아가지 마세요 이마트 좋아보인다 했는데 그거 말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야기 못했는데 이런거 좋아하지마라고 이날 딱 이야기했죠 6% 빠진날 이거 사볼까 생각중이다 했죠 빠졌습니다 다 들었죠 이렇게 하면 안돼 그죠 웃을일 아닙니다 스스로 떼치암 하세요 손바닥 이거 사볼까 생각한다 했잖아 올라갑니까 안좋다 그랬어 안된다고 하는데 나갔어 그날 하하 하하 이거는 살라카고 뭐냐 대아티아이 9%에서 샀잖아 어디갔나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를 9%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잘못하면 접이 된다고 접이 9% 올라가서 사가지고 얼마를 묻겠다고 올라가서 다행이지 큰일난다구요 최고 안좋은거 두개 하고 있다고 고점에서 막 쫓아가는거 하고 완전 바닥인데 그 바닥인지 모르고 싸보인다고 살라하는거 두개를 다 하고 있어 그죠 샀어요 안 샀어요 이마트 반등을 보고 있다 샀어 샀어요 야 아니면 반등하면 살라고 보고 있는가 안 샀다 그건 잘했네 이런거 보지마 이런거 보지마라니까 보지마라니깐요 이마트 닥터킥 옛날 많이 했어 언제 해라고 이럴때 해라고 이럴때 올라탔을때 본인도 내가 하나 진단해드립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봐야지 자꾸 밑에 있는거 살라하면 안된다니까 본인이 지금 약간 약점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실력이 완전 초장은 아닌거 같은데 바닥에서 좀 올라간거 먹고싶어하는데 그 욕심이야 이렇게 올라탄거 더잘간다니까 더잘가 어느 날 이야기 안합니다 언제 이렇게 처지깊고 난다음부터 이마트 이야기를 안한다고 그전에 사고팔고 연락했어 연락에 이렇게 처지고 나면 닥터킥한테 호명을 못 받습니다 닥터킥의 호명을 간택을 못 받는다고 닥터킥한테 간택을 받아요 올라간다고 우리 기형님이 농담삼마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간택을 못 받아요 저한테 간택 받는거 어떤거 받는다고 이런거 간택 받는다고 틀렸습니까 우상향 돌려낸거를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겁니다 이거 약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알고 들어갔다 그랬어 분명히 알고 중장기로 직장인들 일한다고 바빠가 정신 못 차리고 쓰니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가라 왜 가만히 있다고 툭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 사살밀리도 사살들고 빠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미리 이야기해 놓고 슬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패턴이 이거 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시기 해요 솔직히 그죠 우리 산업은 사자마자 올라갔잖아 우우 적어도 적어도 돌파된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삼세번 한번 두번 세번 이야기 들었죠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지지받잖아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안 사서 그렇지 지나가서 그렇지 그냥 그죠 여기 안 사 엄봉 떨어지니까 병이 같으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 병이야 너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너는 포스콜을 이런데서 샀잖아 나는 이날 방송에서 그랬다 야 이거 수소차 테마이긴 한데 테마 이제 끝나가려고 한 것 같다 여기 사면 안 돼요 너무 크게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그냥 비리비리라도 빠지잖아 그지 이제 이날 그렇게 이야기했어 전날 방송에서 분명히 그래서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면 삽니다 그 다음날 딱 양봉 쓰자마자 바로 사 그랬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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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그리고 이거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걸 예상했는데 일단 약간 처지긴 했어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 짧게 하는 사람은 여기 끊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치고 올라가면 위로 홀딩 가능했기 했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는 겁니다 티에스 인베스트먼트 인스트 인스트먼트 좋아요 이번엔 좋은거 선택했는지 내가 딱 볼게 이번에도 이상한거 선택했다면 혼날줄 알아요 지가 뭔데 전 트레이너라고요 혼도 내고 혼도 내고 칭찬도 하고 알려드리고 플레이도 하고 플레잉 코치입니다 DB손해범 아 짜증나는 놈 그거 DB손해범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저번에 갑자기 지금 전국상담이 많이 들어오네 잠깐만 DB손해범 DPC는 이야기 했던거 같은데 인실림 녹방 보세요 뭐 취소 DPC 아니 앞에꺼 혼날거 혼날거 같은 모양이지 한번 보지 뭐 DS 인스트먼트 혼날거 같아서 취소한다면서 한번 봅시다 DS 인 좋아보입니까 좋아보이냐고 이거 좋아보입니까 본인이 아닌거 같으니까 취소를 하지 이런거 하지마란 말이지 뭐하러 합니까 이런거를 텔레비전에서 누가 하라던가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좋다 하던가요 키워드 말도 다 믿지마세요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무슨 상승추세 하 이거 상승추세라고 표현하는거 아닙니다 아직 하락추세도 못돌파했네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아요 최근에 상승추세를 뭐 이거만 보니까 그렇지 이거 상승추세를 안그럽니다 하락추세 돌파시도중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그죠 하락추세 돌파시도중에 실패했다 실패했대 뭐하러 해 하지마세요 밑으로 쳐지면 조비되고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올라가 힘들어요 하락추세 돌파 못했다니까 뭘 돌파했어 여기 있는데 저거 돌파했다고 말하려면 여기 위에 좀 올라가야 돌파했다고 말할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돌파했다고 어느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거 여기 위에 하나 빼고 다 했으면 여기 여기 위로 올라섰어야 되는데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하락추세 돌파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딱 맞다니까 다 눌림이 아니라니까 하락 이건 틀려요 말이 표현 틀려요 내가 왜 자꾸 그걸 바로잡으려 하는 줄 알아요 틀리다니까 상승 전환 하려다가 하락추세 돌파 하려다가 눌림이 아니라 실패 눌림이 아니라 실패 실패라니까 눌림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게 눌림이라고 이렇게 되는게 눌림이라고 상승 상승 하락추세 돌파하고 하락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여기서 하락추세 이렇게 돌파해냈어 여기서 하락추세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표현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하락추세 돌파는 여기서 돌파인거구요 그리고 상승하다가 눌림목 죽어있구요 여기가 다시 또 상승하다가 재상승하다가 눌림목 죽어있네 이게 맞는 말이지 이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락추세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시도하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패 눌림목이 아니라 실패라니까 실패 어디 눌림목입니까 그냥 쳐져버렸는데 잘못하면 조비되게 생겼는데 실패해 실패 하지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권에서 끄십시오 DB 손해봄 아 짜증나게 했던거 라이딩아 그냥 패스 이거 하지마 우리 했던거잖아 근데 진짜 단타로 아무 생각없이 할 수 있다 여기 적당히 사놓고 여기 그냥 걸어놔 맨날 맨날 7만4천원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왜냐면 여기 박수권이거든 우리 들어갔던거잖아 너무 지저분해가 어떤지 나왔는데 유평선 다 올라탔지 내일이라도 예를 들면 여기 사가지고 여기 올려놓으면 되는데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 너무 짜증나는 종목이야 이거 돈도 없잖아 지금 라이딩이 넓잡아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이야기 안합니다 그니까 알고 있지 이거 우리 샀던거잖아 결국은 플러스는 낼 수 있는데 비실비실해서 던졌지만 박수권이야 박수권 그러면 이 중구 선수가 안 들어왔는데 본인만에 종목 하나 만들어놨다가 여기 박수권 하단 드럼 사고 여기 상단하면 적당히 던지면 돼 중구는 제일 기획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펜넘만 페냐 네 펜넘만 펴는 숟가락 기법 외국인 기법 외국인 기법 알면 하지 모르면 모르는 외국인 기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제1기획 걔는 너무 지저분해가 관심권에서 뺐는데 와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결국은 올라가네 와아 관심권에 있던거 있던거거든 이야 중구 돈 좀 살리겠는데 강하게 돌파하면 다 던지지 말아 했으니까 돌파했네 야 중구야 중구야 어디갔니 어 이야 죽인다 옛날에 한때 제일기획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야 그 시간 끝내기로 가네 아 아까워라 DPC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DPC 이거 방탄소년단하고 관계 있다면서요 와우 이거 째려보고 있다고? 이거는 괜찮네 그러니까 뭐 헌기님이 0초전 아이긴 아닌데 좀 이상한거 그거 고치면 되요 그러니까 요기 이런데서 살 수 있어 이게 이틀전에 아니면 어제 정도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할지 안할지 그게 문제인데 강하게 갔다가 대박 밀렸는데 이게 이제 상승이유에 눌리먹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거에요 하락추세 돌파해내고 단기 하락추세 돌파해내고 이제 눌리먹주고 재상승 하려고 하고 있다 삼각수렴 요렇게 삼각수렴이라고 요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돌파할때 따라가기보다 이거는 이거는 여기 정도 어저께 사서 여기 위에서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단타도 치니까 약간 윗골이 달면 절반 던지고 밑으로 쳐지면 다 던져버리고 다시 오면 또 사고 요 구간도 안 놓치고 싶지 닥터케인은 어떻게 요 구간도 안 놓치고 싶다고 뼈까지 발라먹고 싶다고 어떻게 여기 딱 오면 어저께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올라가도 요기서 사고팔고 하겠다 요거 안 깨지나 고로 딱 돌파할 때 이때 완전 실어 버리는 거지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어떨 때 양봉 쓸 때 요거 안에 단타 칠려면 이런 것과 칠 수 있지 본인 단타도 친다면서 그러니까 뭐가 만약에 얼마를 먹겠냐만은 그쵸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각수렴 돌파를 노리고 있다 돌파 노리고 있으면 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올라타면 딱 이게 매수 바로 딱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약간만 어 약간만 본인이 약점이다 싶은 거를 닥터케이코치에 의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애 연대리 바트 이거 뭐 또 한시간반째 하고 있네 이야 방송만 하면 한시간반 약점 투성이 약점 투성이 공부 왜 안하는데 공부 댓글 안달리던데 주식 잘하기 싫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좋아하라고 공부하라 하지 뭐 내 좋아하라고 공부하라 겠습니까 공부 잘해야 돈 벌어요 공부 잘해야 공부해야 돈 벌어요 공부 안하고 그냥 돈 벌고 싶죠 그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돼요 봐봐 전부 다 약점이잖아 이게 다 본인 약점이에요 이 재석이하고 둘 다 약점이에요 밑으로 꼬꼬라지가 있는데 꼭 저점인 것 같거든 끝내지고 올라갈 것 같거든 노 라고 이야기할게 그걸 고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dpc와 같은 종목만 먼저 그러한 종목들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와라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1930원이면 뭐 언제 들어갔는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더 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갔잖아 지금 밑으로 다 깨지가지고 하락추세 완전 다 깨진 하락추세에서 들어가니까 못 올라가잖아 일주일 동안 밑으로 팍팍 끼고 있잖아 그죠 밑으로 여기 깨지면 큰일 난다 밑으로 깨지면 안된다 저점 19,000원권 깨지면 안된다 깨지면 밑으로 깨지니까 손절한게 나와보인다 올라가도 2만원 뚫고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2만원 뚫고 올라가면 2만 2만 6백원까지 열려있습니다 하락추세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의 강의만 들어보면 이야 내가 매수타임 잘못됐네 팔아야될 때 샀네 밑으로 우하향으로 열나게 까지고 있는데 엄봉 떨어지고 있는데 덜렁 샀네 이야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깨지면 많이 열려요 올라가도 비실비실 이게 하락추세입니다 하락추세가 뭐라구요 열나게 빠지고 올라갈 땐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빠지면 개박살 그게 하락추세라구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었다 알아들은 사람 7번 눌러 예이야 하락추세가 은봉일색이고 열나게 빠지고 올라가봤자 밑으로 개박살나는게 하락추세라구요 올라간거 대번에 밑으로 꼬꾸라진다구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다가 밑으로 쳐지네요 이런거를 좋다고 샀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면 안돼요 뭐하고 친해야된다 우상냥하고 친해야된다고 어떤거 이런식으로 우상냥하고 있는거 이런거 눌림목에서 사라고 아니면 돌파할때 돌파할때 부담스러우면 눌림목 줄 때 사라고 이거 벽에 붙여놔 흥기님 식당 카운트에다 붙여놔라구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오우 사장님 한국 주식 좋아해요 하하 말레시안데 하하 말레시안데 오우 좋아해요 참 그렇게 할수도 있지 여기 아니면 오우 내가 주식에 좀 일가견이 있지 헝기짱이라고 들어봤냐 닉네임 헝기짱 그게 바로 나야 유튜브에서 여기 정도를 노리는 노리는 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벼룩박에 붙이려 한다고 내가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붙인 사람 있어요 쇠우리가 붙였어 집에 도배를 했어 화장실 자기 좋아하는 피규어 앞에 렌즈 앞에 가스렌즈 앞에 쉑 그거 뭐야 주방 앞에 다 붙여놨다니까 농담 아니고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팔아먹고 팔아먹고 했잖아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거야 챙겨먹고 그죠?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해 먹었잖아 많이 내일이라도 반동형 올라오면 어떡할건데 못 따라가거든 그래서 안 던진거라고 조금 타이밍이 달라지고 있죠 예전엔 잽싸게 던지다가 이제 조금 덜 잽싸게 안 던지기 시작하잖아 왜 그런줄 알아요? 시장판단 여기 구간에는 위험하니까 잽싸게 던지고 안 던진다는 큰일 나니까 좁이 되니까 그냥 탁 던지노는데 터나고 외국인이 뭐 연락이 사져끼는데 뭐하러 그렇게 겁을 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적당히 들어가자 왜? 요새 갑자기 풍풍 날라 당기는 거 있으니까 잘못하면 놓치잖아 그리고 여기 꼭 여기 꼭대기에서 던져먹고 그냥 적당히 있는 거니까 뭐가 걱정 있냐고 그냥 빠진다고 초지면 좀 기다릴 거에요 다른 거에서 뭐 적당히 청산하든지 해가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적당히 여기 완전 승부 그런 거 주적이거든 볼린저 하단에 사서 중심에 던지지 말고 볼린저 중심에 사서 상단에서 던져라 뭐라고? 볼린저 하단에 사서 중심에서 던지지 말고 까꿀로 중심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 던지라구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잘못이에요 지금 본인한테는 알겠습니까? 반대에요 반대 하단에서 샀죠 여기 볼린저 하단이잖아 상단에 던지고 싶지 먹을 때 지금 먹다가 여기가 지켜내서 밑으로 까지면 작살나요 작살나 그런데 올라탈 때 볼린저 중심에서 올라탔죠 상단에서 팔아먹고 다시 볼린저 중심에 왔죠 상단에서 팔아먹고 다시 중심에 왔다 다시 상단에 까지 끌고 가고 그대로 한거야 거의 거의 우리는 그렇게 해야 잘한다니까 반대로 하면 안돼요 반대로 하면 안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린저 중심에서 사서 위에 올라가고 팔고 다시 중심에 왔기 때문에 여기 다 까지는거 다 피해내고 종가의 매수 종가의 매수 20일 지지권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퍼펙트 성공 오늘 중요한거 배웠네 진짜 중요한거 배웠네 본인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지금 볼린저 중심에 왔다 삼성 SDS 주봉 그러니까 역비료 사면 안 돼 잘못된 거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사면 끝내 중에 저점에서 사는 거 같거든 노 라고 이야기할게 노 라고 저점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서 살라고 살라고 마음먹어야 된다고 여기서 사도 되거든 20일 기법 아니니까 20일 돌파하기에 샀어 그리고 이까지 끌고 가고 먹었어 패스하고 눌림목 줄 때 샀어 그리고 또 여기까지 볼린집에 상당가가 또 팔았어 팔고나니까 밑으로 확 빠지는데 중심권에 왔어 다시 사놨어 또 올라가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삼성 SDS 삼성 SDS 까지만 하고 방송 종료합니다 힘들어요 한 시간 반입니다 지속 상승형이거든 이거는 자 이거를 그 기준으로 했으면 끝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흥기님 본인 기준인 것 같은 박스꾼 하단에서 볼린집에 하단에서 중심권까지 먹고 싶지 않으면 함도 못 먹어 이렇게 잘 가는데 한번도 못 먹는다고 한번도 못 먹는다고 끼익 먹어봐야 볼린집에 하단에서 찔끔 이만큼 먹는 거예요 상단 중심까지 그리고 위험하긴 연락이 위험하고 여기서 하단이잖아 예를 들면 중심권까지 가는 거 먹을라 했는데 찔끔 먹다가 만약에 아 욕심부리고 안 던졌다가 밑에 쳐지면 그냥 박살 박살 완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완전 거꾸로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내려봅시다 자 이건 지속 상승형이니까 상승 SDS가 정확하게 뭐하나 예산이야 신기술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계열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국내 IT 서비스 시장의 1위 지금 이제 점점점점 관심 권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또 안 돼 뭐 근데 지금 뭐 우상량 가곤 했는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냥 고정도 이재용 회장이 기운 데 뭘 봐볼까 생긴 지는 14년 정도부터 상정이 됐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뭐 상승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 많이 하락했는데 거의 618까지 정도 반등했네 어저께 한 거 복습 여기 상승폭에서 이렇게 618 이상 돌파했네 그지 눈을 봐도 대충 나오잖아 그럼 좋다 안 좋다 해주 해주 야오 듣고 있냐 해주 야오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남겨보세요 이렇게 왜 prem 러시아 에 은 이 데워보 다 fra 도 인도 아무맹 간 이맘리 저 acerc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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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618까지 반등했으니까 좋다.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긴 한데 지속상승형이다. 지속상승형 패턴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21선 안깨고 쫙 올라가는 지속상승형 패턴입니다. 하락폭에 618까지 반등.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지속상승형 패턴. 518. B3 자, 이러면 또 브랜드 스크레이션을 하죠 자, 너는 왜 왔다 자..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고마할랍니다. 자 이제 할거 다했어요. 수고 많았구요. 할말이 없네요. 할말이 없어요. 자 2년동안 무료로 방송해왔습니다. 이제 유료전환하려고 첫발 내딛고 있습니다. 첫발 내딛으니 여러분들이 억화심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정돈하고 다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기분은 개업집에 와서 소금 뿌리고 가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좀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료방에 있는 분들 제가 다 나가라 한적도 없고 유료로 안하면 안된다 한적도 없고 무료도 유료만큼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도움드리겠다고 무료방송도 하겠다 했는데 본인들 선택입니다만 나가시니깐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 개업집 와서 소금 뿌리고 가는 기분이 든다? 그냥 그게 제 기분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게 아니라 그죠? 2년동안 내가 뭐 땜에 했는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또 좋은 분들 만났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분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누렸다면 눌러주시구요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자 광고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